100점 넘는 백현 팀이 40대 20으로 20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경기는 100점 걸고 갑니다! 일단 마지막 라운드의 히트곡 너의 세상으로 어떤 물건이냐고 어허허허 여린바람을 타고 어디에서 왔냐고 해맑게 묻는 내 순간포착 게임입니다! 아 우리 옛날에 했던 거다 나 안 좋은 추억이 너무 많은데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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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했어 어디 케첩 왜? 오리언 천연! 롯데리아 케첩 정답! 롯데리아 온도가 부었어 이거 샤워할 때 쓰는 거 샤워볼 정답! 뭐야? 그거 샤워할 때 쓰는 거 워낙 잘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순간포착 게임과 국민정음이 합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외래어 금지 순간포착 게임 외래어 외래어 한국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만 해야 돼요 50점 앞서고 있다가도 0점이 되는 거예요 외래어 한마디로 아 나 오케이 너무 많이 하는데 맞네 안 돼 오케이 안 돼 시우민 형은요? 이름이 외래어 여기 카이도 어떻게 카이도 이름이 외래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저희 팀은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요? 경수 형이 시력이 안 좋아요 진짜? 안경 끼고 올까요? 어 끼는 거 좀 끼고 와 어 어 눈이 안 좋으시구나 어 잘 보여 자 이제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최종 우승팀이 되고요 한우를 가져가게 됩니다 야아 만우 집중해 주시고 컴온 외래어 안 돼요 외래어 나오면 안 됩니다 아 안 좋아 느낌이 이거 안 좋아 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 찬열 찬열 손톱을 깎는 것 틀렸습니다 그건 손톱 깎기로 하면 되잖아 아 그러네 깎이는 우리말이에요 어 깎이는 우리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오 오 오 오 오 세운 세운 포도 호 호 호 알콜 아이씨 알콜 아이씨 아이씨 영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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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소주를 여는 기구 정답 야 태훈아 포도까지 잘했는데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처음엔 좀 빠르게 아 백현 화툭장 실패 빨간 거랑 빨간 건데 검은 게 섞여 있는 거 찬열 찬열 매운 건데 음식에 뿌려먹는 그 이 액체 어? 액체? 많잖아 그건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일단 실패 백현! 다 왔어요 백현 세모나게 생긴 거 위에 뿌려먹는 어 뜨거운 거 뜨겁고 맵고 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고 맵고 하는 그런 양념 정답! 백현 정답 이 정도는 정답 아 핫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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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핫소스 핫소스 0점 0점! 핫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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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야 맞힌 지 3초 만에 같이 그 점수를 이뤘습니다 다시 사 핫소스 1. 천하장사 천하장사 천하장사는 강호동도 있잖아요 천하장사 200원짜리 문방구에서 낱개로 파는 거 빨간 줄을 뚝 뜯으면 안에 이렇게 백현 정답 대박이다 나는 윷인 줄 알았어 윷 다음 문제 갑니다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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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입술이 건조할 때 건조할 때 쓰는 제품 실패 아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술 먹을 때 먹는 거 먹기 전에 실패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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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입술이 아니라 얼굴이 건조할 때 건조할 때 치 뿌리는 실패 아 좋은데 얼굴까지 좋았는데 오케이 한번 묻어봅시다 오케이 한번 묻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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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했어 방금 했어 내가 방금 진짜 당당하게 했어 오케이 이랬어 시원하게 할게 지금부터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못 봤어 이거 진짜 어렵다 안 보여 한 번 더 종인 햇빛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나처럼 안 되려고 발라요 정답 진짜 나 다시 복구해줬어 자 갑니다 찬현 찬현이 좀 빨랐어요 찬현 이거는 그거지 이거는 그거지 알았다 책 확실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요즘엔 많이 없어 아 그래요? 왜냐 이 기계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단 말이죠 백현씨가 이게 요즘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없어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우리 음악들이 담긴 우리 사진들도 있고 그렇지 음원이 아닌 음반 쏘영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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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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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건조할 때 바르는 거 실패 오케이 한 번 더 누가 또 했지 누가 또 했지 찬현 실패 오케이 한 번 더 카이가 있어요 카이 0점 저희 미국인이에요 오케이 다시 2대0입니다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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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에 뿌리는 것 편혈 입에 뿌리는 것 입에 실패 세훈 옷 어떨 때 옷 옷 고기 냄새나 그런 거 섬유 탈출 그렇죠 그럴 때 세훈 정답 어 근데 이거 형 입에 뿌리고 하잖아 저는 입에 저거 입냄새 날 때 양치 못했을 때 그게 좋아요 나는 겨드랑이에 뿌리기도 해 이거 키존냄새 다 좋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키존냄새 키존냄새 다 좋아하니까 오 예스 점수 딸다발자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다 돕고 시켜줄게 형이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주세요 종이인 마술 공연할 때 톡 치면 나오는 그 막대기 그거 있잖아요 실패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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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게요 오케이 고기나 고기를 어린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쪽 찍어 먹을 수 있는 도와주는 아 몇 개요 이게 이게 몇 개요 아 하 암기 이게 정확히 봐야 돼 몇 개야 맞나요? 4개 백현 3개 아니야? 100이지 이거 보편적으로 백현 정답! 진짜 대기야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찬열 전자상자 내 손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지 아니지 G 내 손을 대신해 주는 G 정답! 이렇게 해서 1대1입니다 원래 마지막 문제로 하려고 했는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결승은 두 분이서 자 1대1입니다 과연 한우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본인 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자 결승전 디오 대시우민 민석이 형 한우다 아 제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마지막 문제 100점 걸고 갑니다 2대1입니다 2대1 3대1 와 다른 분들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보였어 여기 3대1 너무 쉽다 야 너무 쉽다 이거 그거지? 이거 그거잖아 2대1 맞지?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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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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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도구? 아니야 아니야 자물쇼 실패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도구 열쇠까지 넣어서 돌리는 무슨 문이죠? 어떤 문이냐고요? 형 좋았어 학교 뒤에 있는 서랍장 아니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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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본인 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과연 한우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와 이건 진짜로 와 이건 진짜로 이거는 야 다 줬다 다 줬어 아 자동차를 열 수 있는 그 토각토각 누르는 기구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이게 우리말로 뭐죠? 우리말로 어 차 버튼 차 버튼 차 버튼 차 버튼 버튼 0점 차 버튼 버튼 0점 square 0점 0점 육척 나와 시우민이 빨리 시우민이 빨리 외쳐 80점 послед craft 정수 자동차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거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렇지 그게 뭐예요 자동차 뭐죠 자동차 열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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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열쇠 정답 자동차 열쇠 이렇게 해서 백현 없는 백현 팀이 100대 0으로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 엑소 엑소 오락관 시즌2는 140대 20으로 백현 없는 백현 팀의 우승입니다 정수가 mvp네요 백현 없는 백현 팀의 세레머니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세레머니가 어린 세상으로 여린 바람을 타고 어린 세상으로 여린 바람을 타고 어린 세상으로 어린 세상으로 어디에서 왔냐고 해맑게 묻는 내게 비밀이란 말에서 마냥 이대로 함께 걸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 우리의 천국일 테니 단호! 예아! 단아씨 챙기시고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많은 걸 내려놓고 그냥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오히려 승리를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승리의 주요 원인은 백현이 형이 없었던 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승리 빨리 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오늘 즐겁게 도와주신 성경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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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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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샷 물총 참 참 참 다리입니다 오케이 골라 자 누구부터 할까요? 경백현이요 난 경수하다가 부를 줄 알았어요. 3번 참 참 참! 어 피했습니다. 눈 감고 해. 왜? 식구만 했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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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칭 면세!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네요. 디오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아 왜? 자 갑니다 세훈. 아 진짜로. 해 몰라. 싸! 가세요? 참 참 참 이렇게 한다. 어 해. 참 참 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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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자 마지막. 가해시 어미ika! 오오! ило swirl! 참 참 참 오 통과 참 참 참 참 참 참 야 벨켄이 어떻게 뛰어 있냐 이거 야 이거 재밌다 한 번 더 해야지 그래 한 번 더 해 아까 아까 편집하고 이거 다시 해. 딱 한 번. 한 방에. 내가 눈 감고 해야지. 참 참 참! 참 참 참! 아! 참! 아! 헐칭 면세! 경수 형. 경수 형. 백현이 한 번 해봐요. 경수는 내 손아귀에 있어요. 진짜로.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자 우리 세 분도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저 때문에 저희 팀이 지고 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축구로 제가 농락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체육대회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로 붙자. 저는 사실 승패에 상관없이 멤버들이랑 다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경수를 제가 역으로 이긴 것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느껴졌어요. 경수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좀 길었지만 아직도 경수는 내 손바닥 위험해. 팬 여러분들도 너무 재밌게 보실 생각에 너무나 좋고 그리고 우리 선규 형 형태도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소 오락관 시즌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엑소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또 너무 재밌게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장성규 형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군복무를 마치고 멤버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엑소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저희 앞으로도 엑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저희가 또 많은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엑소엘 안녕.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두번 사랑해요.